지금까지 이런 강의는 없었다. 수특인가 내신인가? 내신 만점 수능특강 사회문화를 맡은 박봉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다리고 기다리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많은 학교들이, 많은 대학생들이 수능특강으로 사회문화를 공부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학교에서, 그래서 이 수능특강을 베이스로 해서 시험문제를 출제할 겁니다. 마치 수능문제가 수능특강에서 연계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여러분 학교의 내신 문제도 수능특강에서 연계돼서 나오는 사례가 정말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 수능특강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이미 내가 한번 풀었는데 어떻게 체계적으로 보지? 라고 고민하는 학생들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랑 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강의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요. 먼저 첫 번째는요. 내신 대비해서 개념을 진짜 압축적으로 요약했습니다. 정말 압축적으로. 그래서 자료 만들었거든요. 자료가 먼저 이렇게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딱 보면 수능특강에 있는 개념인데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자료 프린트해서 보세요. 그러면 빈칸 채우기 식으로. 그리고 수능특강에 많은 개념들 있잖아요. 그중에서 내신 문제에 출제될 만한 것들만 선별해서. 개념 요약했습니다. 먼저 해결해 가지고 오세요. 두 번째, 수특문제 다시 보기. 그래서 수특 다시 봄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습니다. 수능특강 문제에 여러 문제 있잖아요. 그 문제들 가운데서 선별해서 아마 학교시험 문제로 나올 겁니다. 학교시험 문제로 나올 만한, 그리고 학교시험을 대비할 수 있는 문제들을 제가 뽑아서 역시나 변형했습니다. 어떻게 변형했냐면, 잘 안 보이죠? 수특문제입니다. 수특문제, 수특 다시 봄 하고 되어 있어요. 밑에 보시면 가로 넣기 형태, 내지는 OX 형태로 바꾸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예습하고 오셔야 됩니다. 새로 이 자료를 만들었어요. 또 제가 학교에서 내신을 해보니까, 이번 중간고사는 말이야, 3월 학력평가 문제랑 4월 학력평가 문제도 시험범위에 넣을 거야. 많은 학교가 그렇습니다. 아직 제가 이 자료를 만들 때는 4월 학평 전이라서, 그래서 3월 학력평가 문제를 넣어서, 내지는 다른 기출문제도 좀 넣었어요. 그래서 기출 다시 봄, 아니죠. 개념 찾아 봄. 기출문제에서 개념 찾아 보는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역시나 빈칸 채우기 형식으로 또는 OX 형식으로 변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개념을 압축적으로 살펴보고 대표적인 수능특강 문제에 변형된, 그리고 대표적인 3월 학평 등의 기출문제들로 여러분이 개념이 잘 여러분 것이 됐는지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강의 어떻게 활용하시면 되냐? 모두 50분으로 18강입니다. 20가지 주제인데 왜 18강이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사회문화가 뒷부분으로 가게 되면 5, 6단원 가게 되면 이 개념 양이 이렇게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5단원에서 한 강 줄였고요. 6단원에서 한 강 줄여서 모두 18강입니다. 18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습이 먼저입니다. 제가 앞서서도 계속 말씀드렸어요. 여기 자료 있죠? 자료 프린트해서 먼저 앞부터 쭉 날짜도 쓰면서 그리고 제가 개념 강의하고 수능특강하면서 매번 강조했던 거 단원 속에서 단원 마인드맵이 있잖아요. 떠올려가면서 써보세요. 학교 시험 문제도 역시나 핵심적인 범위 내에서 출제가 됩니다. 마인드맵 속에서 핵심적인 개념들 학교 시험 범위가 아마 좀 상당히 고등학교 2학년 때 비해서는 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인드맵 속에서 찾아난 그 핵심 개념이 시험 문제로 출제될 겁니다. 그래서 예습 먼저 해가지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료실에 올려져 있는 예습 해서 오시면 저랑 함께 앞부터 차근차근 점검해 나가다 보면 수능도 내신도 만점까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확신합니다, 여러분. 저 1강에서 여러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어여 1강으로 오세요. 어여 어여 4강로cept 12강 gesund 1강릉 2강릉 3강릉 4강릉 1강릉 5강릉 6강릉 4강릉